어린 시절 모두가 궁금해했던 크리스마스 미스테리 그러게요 따로 주문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산타는 우리가 원하는 선물을 정확히 크리스마스에 딱 맞춰 배달했을까요? 소녀의 홍기심을 빌려 대신 물어보는 크리스마스와 산타의 숨은 이야기 지금 당신의 동심을 깨울 산타의 특별한 마법이 공개됩니다 크리스마스 1분 전 덴마크의 한 도시 이브와는 어울리지 않는 음산한 분위기인데요 그때 하늘에서 누군가 내려옵니다 군사 작전을 펼치듯 발빠르게 움직이는 이들은 산타 왕국에서 날아온 현직 산타와 선물 배달을 돕는 요정군단 패트기 전까지 238개국 어린이들에게 20억개의 선물을 배달하려면 이 정도 순발력은 기본이죠 산타가 직접 루돌프 설명을 끌고 선물을 배달하던 시절은 지난지 오래 요즘 산타는 최첨단 비행선 S1을 타고 부하 요정들이 오지게 처리해놓은 밥상에 살짝 숟가락만 얹으면 임무 끝 그렇다면 크리스마스 선물은 어떤 기준으로 나눠주는 걸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한 친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준다는 원칙은 그대로 착한보다 악동지수가 더 높은 아이에게는 이렇게 착한 요정의 귀여운 꼼수가 적용됩니다 산타와 요정군단이 바쁘게 전세계 배달 현장을 누비는 사이 S1과 산타 왕국 내부는 더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산타 왕국이 군대처럼 택배 회사처럼 이렇게 빡빡하게 돌아가다니 황당하지만 정말 기발한 상상 더 재밌는 건 산타가 세습직이란 사실 70주년을 맞은 현직 산타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남다른 카리스마로 배달 적진을 지휘하는 큰아들 스티브와 착한 지수 100%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둘째 아더였죠 사실 스티브는 이번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자신이 산타 왕국에 세계적인 분업 시스템 호호를 도입한 만큼 차기 산타 자리에 손색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스티브는 아버지의 은퇴 선언과 함께 자신이 새로운 산타가 될 거라 확신했죠 하지만 은퇴 대신 연임을 선언한 아빠 산타 덕분에 한층 불편해진 산타 가족의 성탄절 식사자리 게다가 할배 산타는 불란 스티브에게 기름을 끼웠는데요 한편 선물 창고에서 뒤늦게 발각된 산타 왕국의 실수 배달되지 못한 선물이 있다 전세계 어린이 중 단 한 명에게만 선물이 배달되지 않은 거죠 결국 아빠 산타까지 깨운 배달 사고 시간도 없고 방법도 없으니 그냥 넘어가자는 스티브 아빠 산타도 무력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더는 이대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더는 전세계 모든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는 크리스마스 아침에 홀로 어떤 선물도 받지 못한 채 트리아플 서성일 그웬을 떠올리니 마음이 아팠죠 그때 아더의 얘기를 들은 할배 산타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오래된 썰매와 여덟 마리의 사슴을 끌고 직접 선물 배달에 나선 아더와 할배 산타 이렇게 마법 가루를 뿌려주면 다른 아침에 온 세상이 발밑에 놓입니다 아더와 할 emphasizing yorum gli cómo famous what am I ryan seu crazy racing います astronaut 스타 실리 ryan 알 요즘 asm 你 ск kyrie , Arthur is Arthur 스티븐은 부하 요정으로부터 아더와 할베산트의 일탈을 보고받고 어떻게든 마지막 배달을 막아보려 하는데 아더와 할베산트가 먼저 목적지에 도착하고 말았죠 우야곡절 끝에 그웬의 집에 도착한 아더와 배달 요정 그때 배달 요정의 순발력으로 한숨 돌린 아더 조용히 발걸음을 옮기고 거실의 문을 여는데 아더 산타를 반기듯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가 보입니다 아더 산타의 첫 배달 선물이자 이번 크리스마스의 마지막 배달 선물을 트리 앞에 놓으려 하는 그 순간 매년 똑같은 크리스마스 영화가 지겨우셨다면 올해 크리스마스엔 선물 배달 블록버스터 아더 크리스마스는 어떨까요? 2011년 개봉한 영화 아더 크리스마스는 월레스와 그루밍 치킬런 등의 클레이 애니메이션을 히트시킨 아드말 스튜디오가 내놓은 3D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는 점토 애니메이션 특유의 따스한 감성과 온기가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아더 크리스마스는 시작과 끝이 참 좋은 영화입니다 선물 배달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으로 관객들의 구미를 당기고 곧바로 액션 블록버스터에서나 볼법한 장면으로 빠르게 그 답을 제시하죠 이런 장면들이 스피디한 전개와 기발한 상상력으로 매끄럽게 연출되어 있습니다 배달 작전을 시작으로 권력 다툼을 벌이는 삼부자 산타의 이야기 놓친 선물을 전달하기 위해 산타 왕국을 떠나는 겁쟁이 아더의 모험담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야기 전개 역시 놓칠 수 없는 이 영화의 장점이죠 다만 가장 박진감 넘쳐야 할 아더의 모험 시퀀스는 진부한 설정과 늘어지는 전개로 아쉬움을 남기는데요 이 영화가 아더의 성장담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이유도 그의 모험이 좀 더 매력적으로 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아더의 매력을 능가하는 신스틸러 브라이오니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언제까지 산타를 믿으셨나요? 아더 크리스마스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동심을 찾아드리는 영화입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그때의 나로 돌아가 산타를 기다려보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조그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리드모비 페이스북 메시지로 자신이 정말 재밌게 본 독특한 영화 한편과 함께 성함과 메일 주소를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세 분께 영화 예매권을 쓰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쿠키 영상에 대한 어떤 언급도 일체 댓글에 남기지 말아주세요 쿠키 영상 취지에 따라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자동 탈락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드모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